안녕하세요 컴퓨터 처리받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몇번째 다시 찍는지 모르겠네요. 순서가 자꾸 꼬여서 그러는데 조금 뒤죽박죽을 설명드리더라도 이해해주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왜 같은 CPU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컴퓨터는 성능이 낮게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물론 그래픽카드나 랜 때문에 다를수도 있는데 그 점은 일단 빼버리고요. 왜 똑같은 CPU를 썼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결과값이 나오는 속도가 다르거나 아니면 벤치툴을 돌렸을 때 내 점수가 낮게 나오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700K나 9700K, 9900K같은 고급형 CPU를 쓰시는 분들이 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9700K나 9900K의 경우 8코어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개판 5분제기를 할 정도로 메인보드 종류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적게 났을 때는 2, 3% 많이 났을 때는 10%에서 13%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메인보드의 안전장치, 스로틀링 때문에 성능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로틀링이라는 것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로틀링은 메인보드가 버틸 수 있는 온도 한계 아니면 CPU가 버틸 수 있는 온도 한계 혹은 전력 공급량의 한계가 올 경우 자동으로 클럭이나 클럭 스피드나 전압을 다운시켜서 그러니까 성능을 하락시켜서 안정적인 온도까지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클럭이나 전압을 낮췄기 때문에 아니면 전류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 스로틀링의 종류가. 서머스 로틀링이라고 CPU 온도가 110도 보통 설정은 110도로 있어요. 110도가 넘었을 때 CPU 클럭이랑 전압을 낮추는 스로틀링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파워리미트 스로틀링이 있어요. 이거는 전력 제한이고요. 커렉트 리미트 스로틀링은 전류 제한이라고 해요. 둘 다 메인보드가 버틸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품이 터져나간다든지 아니면 과한 발열로 수명이 줄어든다든지 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걸게 되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더보드 VR Thermal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메인보드 전원부의 온도를 컨트롤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20도 제한이 일반적인 설정이고요. 이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120도가 넘으면은 갑자기 링스 돌리다가 피 꺼지는 거 보셨죠? 그렇게 꺼진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클럭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낮아지는 증상을 보여줘요. 이렇게 총 4가지가 이제 성능 하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스로틀링이 왜 내보드에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일단 그 윈도우 상에서는 전력 제한을 고급에 들어가셨어요. 최대로 맞춰놓으셔야 돼요. 맞춰두시고 내가 벤치 툴 중에서 이제 좀 전기를 많이 먹는 벤치 툴 있죠. 예를 들면은 리얼 벤치를 오래 돌린다든지 아니면 링스 같은 걸 돌리든지 그래서 오랫동안 100% 로드가 되는 걸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CPU-Z 이제 클럭을 확인하는 거 뭐 다른 거 쓰셔야 돼요. 그런 걸 켜서 클럭을 확인하시면은 9900K 같은 경우 4.7클럭이 유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 유지가 안 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스로틀링 때문에 클럭 제한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스로틀링을 해결해야 될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좋은 CPU-CPU 클럭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질문 많이 달리잖아요. 9700K에 이 쿨러라고 충분하나요?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왜 4만 정도 하는 써몰의 거 바다 이상 그런 제품을 써라 하는 이유는 아 바다가 아니고 바람, 바람 이상 그런 제품을 써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이 CPU가 버틸 수 있는 열 설계 전력을 넘어서야 돼요. 예를 들어 9900K 같은 경우는 95W로 좋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 오버클럭 안 하더라도 120-30까지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제한을 풀어주면은 메인보드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괜찮은 타워형 쿨러를 쓰거나 일체형 수뇌로 쓰면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두 번째, 튼실한 전원부에 메인보드를 사용하라. 제가 얼마 전에 메인보드 전원부 설명하는 편을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설명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고급형 CPU를 쓴다면은 그 CPU에 맞는 전원을 가진 메인보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메인보드 예를 들면은 CPU는 막 9700K 이런 거 써놓고 메인보드는 심각하면 H360 뭐 좀 좋은 거 쓰면은 B360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H360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수스 프라임 H360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물어보면은 어 9900K도 호환되고 9700K도 호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좋은 제품 맞아요. H360M 중에서는 좋은 제품이에요. 디지털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4페이지짜리지만 다 좀 괜찮은 MOSFET 하겠어요. 물론 이게 MR모습급은 아니긴 한데 1페이지당 버틸 수 있는 안패수가 꽤나 높은 고급형을 쓰긴 했거든요. 이 제품이 전원부가 3 플러스 1인 것 같아요. 4페이지라고 광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3페이지 1이에요. MOSFET 종류가 CPU 전원부에는 3개씩 할당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CPU 내장 그래픽 전원부 같은데 2개가 할당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거 보니까 3 플러스 1인 것 같았어요. 이거 말고도 끝에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페이지 1이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여튼 제가 보기에는 3페이지라고 봅니다. 3페이지일 때 이 MOSFET이 60A를 출력해주면 총 3페이지라고 보시면 180이 될 거고요. 4페이지라고 보시면 240A가 될 거예요. 얘가 버틸 수 있는 양이 그만큼인 거죠. 얘를 전력 제한이나 아니면 전류 제한을 최대로 풀면 물론 이 메인보드는 아마 제가 설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 225A까지 풀 수가 있어요. 이거 풀었을 경우 이 메인보드는 못 버텨주겠죠. 수치가 안되니까. 그래서 이런 고급형 CPU 사용할 때 저는 적어도 제트보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제트보드도 이거 제한이 걸려서 제 성능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튼 첫번째는 좋은 쿨러 두번째는 메인보드 전원부가 좋은 제품을 사용하라. 이렇게 되겠죠. 세번째는 뭐냐면 이 메인보드에 적절한 쿨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플라워 방식이나 타워형 고급형 CPU 쿨러 사용하셨으면 전원부에 바람이 자동 가기 때문에 액티브 쿨링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일체형 순행을 사용하시거나 커스템 순행을 사용하시면 전원부에 바람이 전혀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부에 스팟 쿨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스팟 쿨링 제품은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5천원 정도에 80mm 쿨러를 달 수 있는 고정 지지대를 팔아요. 그런거 사서 다시 해도 되고요. 여튼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원부에 적절한 쿨링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번째 이거는 아마 여러 동영상에서도 보시고 많은 유튜버들이 알려줬던 내용일텐데 메인보드 옵션을 바꾸셔야 돼요. 일단 메인보드 옵션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CPU 쿨어나 캐시 커렉트 리밋 맥스라고 적혀있는거는 CPU의 최대 전류 제한을 그러는거에요. 단위는 암페어 단위고요. 보드마다 다른데 255암페어 혹은 256암페어 이 사이 값으로 되어있어요. 최대가 그래서 9999 치면은 최대값으로 자동 설정이 됩니다. 이걸 일단 풀어주시고요. 전원부 온도 슬롯링 걸리는거를 끌 수도 있는데 이거는 손대지 마세요. 이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 손대시면 안됩니다. 손대서 꺼시면은 전원부 온도에 적절한 쿨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품에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 터지는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넘어가시고요. 단기 이거는 장기 전력 제한이라고요. 장기 전력 한개 한개를 최대치로 바꾸세요. 최대로 바꾸면은 Z390 메인보드 Z370 메인보드 기준으로 4096으로 넘어가요. 단기 이거는 단기 전력 한개인데 요거를 4096 똑같이 최대치 9999 치면은 9 4번 치면 최대치로 바뀌어요. 이렇게 최대로 두면은 일단 전력 제한이나 전류 제한으로 걸리는 슬로틀링은 해결이 된거에요. 왜? 나는 최대로 다주기로 바꿨으니까 전력 한도랑 전류 한도를 최대로 주는걸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CPU에 최대성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겁니다. 이 옵션을 바꾸면 오버클럭하지 않아도 성능이 오른다. 정확히 말하면은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는데 성능이 오른게 아니고요. 이 CPU의 최대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요거를 바꿔주시면 근데 이거 바꾸신 분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리플드 하시는 분들이 많대고요. 이 리플드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CPU에 쿨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메인보드 전원부에 적절한 쿨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혹은 메인보드 전원부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샀는데 이 제한을 푸는 바람에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커버가 안되거나 이 세가지 문제 때문에 튕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클럭이 출렁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꺼짐 형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함부로 풀어주시면 안되요. 이 조건을 다 만족하셔야 내가 쓰는 CPU의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거에요. 아 이거 솔직히 유저가 이런것까지 신경써야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인텔이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는 급하게 내놨어요. AMD에서 8코어짜리 CPU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니까 지금 4코어로는 경쟁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6코어, 8코어짜리를 내놨거든요. 그 다음니까 메인보드에 대한 이제 안정성을 최대한 맞추지 못했으니까 그 제한을 걸면서 이 CPU가 늘 100%로 보통 일을 안하거든요. 제한을 걸고 성능을 낮춰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한 것 같아요.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설정을 바꾸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명심하셔서 바꿔주시고 해주시면 내가 산 CPU 돈이 아깝지 않게 최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준비한 내용은 조금 더 길고 많긴 했지만 다 잡살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니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남겨드릴게요. 여튼 똑같은 CPU인데 낮은 성능을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최대한 성능을 발휘해서 사용하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상 신선조였습니다. 바이바이